오늘 엄청 하얘 보이는 컨셉이 천천히 하세요 어! 고마워 I'm your angel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? 어! 고마워 I'm your angel 오늘 이건 그냥 제가 시연언니를 관찰해가지고 본 TMI인데 이제 아샤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연언니는 이미 밥을 먹어가지고 이제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 아샤가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시연언니가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눈이 계속 이렇게 아샤가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줬어 아 진짜? 착한 아이네 우리 너나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조금 먹어요 맞아요 에휴 좀 조심해 불안해 죽겠다 죽겠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떨어뜨릴 뻔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온다 아샤한테 생일 선물 보셨어요?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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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온다가 제가 생일이 7월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일 선물 언제서 오는지 아세요?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뭐라고? 일주일 전 아니다 진짜 맞거든? 아니거든 온다 갑자기 아아 괜찮나? 아 괜찮나? 아 아 조심해 잠깐만 밝혀서 야 뭐야 뭐야 뭐야?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다리 껴가지고 다시 앉아볼게요 한두근 계속 이 이야기 해봐봐 뭐 얘기했지? 아무튼 그래가지고 온다 저한테 한 달에 한 한 2주에 한 번씩 물어봤었거든요 세계 선물 뭐 갖고 싶어? 세계 선물 뭐 갖고 싶어? 근데 아니야 진짜 괜찮아 이랬는데 갑자기 온다가 뭐 뭐를 보더니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그래서 나 이거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비슷한 걸로 사줬어요 맞아요 똑같은 건데 이제 색깔이 다 달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샤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아샤한테 물어봤죠 제가 사는 것처럼 그래서 아샤아 네가 갖고 있는 거 뭐야?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이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지 않은 색을 선물해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 맞아요 그 상황이 저는 진짜 되게 갑자기 받아가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의 정체가 뭐니? 그거요? 비밀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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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시다면은 내년에 NO GOD NO GOD NO GOD PLEAS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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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